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렸던 북한 미화 관련 웹툰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있었던 사연을 소개하는 웹툰을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다가 북한 찬양 논란에 휩싸이자 하루 만에 그것을 게시물을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11월 26일 날 경기도교육청 SNS에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 북한 친구 부럽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은 한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초등학교 2학년 제자들에게 소개하던 중에 벌어진 일화를 토대로 총 10컷의 만화로 구성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만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툰은 북한에는 급식이 없어서 독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는 교사의 말에 와 우리 집에 다녀온다고요? 난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군요? 라고 반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소풍과 운동회사진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등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는지 아이들이 북한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담임선생님이 한 번 정해지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에는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그나 혹은 북한 갈 사람 손들어 라고 반응했다는 내용이 거려져 있습니다. 그런 웹툰 만화를 제작한 분이 조금 더 사려깊게 만화를 제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북한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찬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경기도교육청은 게재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11월 27일 날 오전에 게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또한 공지 그래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재 과정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혔습니다. 우발적 사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그런데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좌향좌, 좌편향성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끈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좌편향성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좌편향성향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 경향이 좀 노골적이다고 할 정도로 강한 편입니다. 1945년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체제 경쟁에서 가장 큰 그런 이득을 본 가장 큰 수혜자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1950년까지 좌익들은 끊임없는 체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통에 한국은 민간인 사망자만 25만여 명이고 군 사망자가 13만 명 발생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과소추정치라고 봅니다. 북한은 각각 200만 명과 52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유엔군 사망자만 하더라도 5만 8천명이 달하고 이 가운데 미군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3만 4천명에 달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73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공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까지 남한이 경제력이나 국방령에서 절대적으로 열쇠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공비 파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 가지고 체제 공격은 아웅산 사태 등에서 아주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시장과 원조 일본의 기술 그리고 자유무역 그리고 수출입국의 나라의 방향을 선정한 그런 선각자들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했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의 힘입어서 세계사회에서는 정말 대표 사례로 통할 정도로 후진국에서 후진국을 탈피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그야말로 본보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세터민들 탈북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족 단위로 교류가 있을 정도로 북한을 떠나서 정착한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담소를 나눌 때마다 아직도 그 극악한 폭정에 시달리는 북쪽에 같은 민족이 있고 그분들에게 참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그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보다도 좌익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도 분단이 된 상태로 민족의 거의 절반 정도가 어려움을 그 어려움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극도의 그런 가난과 또 그다음에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과 그리고 여러 기본건들을 귀하지 않은 것을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 체제에 대해서 아련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탈북민들의 애환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북녘당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너무나 명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마치 바지까랑이가 젖듯이 한국 사회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구촌에서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그렇게 가혹하게 전쟁을 치를 정도로 좌익들의 그런 공격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또 그런 좌익들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지고 사선을 넘어서 남한 땅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세터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만화 파동은 그냥 해프닝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체제가 변질되어 가는 것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체제가 변질이 되면 자유, 생명, 재산 등 기본권을 모두 다 상신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것을 위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가 되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